Step 3 여기 공간이 지금 어떻게 enlar지는 거죠? 제가 보고 있는 게 다인가요? 여기는 뭐예요? 테라스 테이블 테라스? 아무도 없나요? 그렇구나 혹시 티켓분들 잘 보이시나요? 안 보이시겠죠? 괜한 거를 물어봤네요 다음 곡은 제가 오늘 이렇게 빨간 줄은 몰랐어요 빨간 줄은 모르고 발랄한 음악을 가져왔지만 아쉽기도 한데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또 준비한 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 아닐 수도 있는데 노래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걸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아껴주고 싶은 걸 어떻게? 여러분들이 어떻게? 이렇게 해주시고 지나치다 싶으면 얘기해 그럼 여러분들도 얘기해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도와주세요 어떻게 되냐면요 아껴주고 싶은 걸 어떻게 어떻게 지나치다 싶으면 얘기해 얘기해 이렇게 앞에 분들과 같이 뒤에 분들을 해주시면 정말 좋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저의 작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